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NFC라는 종목이구요. 종목 코드는 26574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NFC 어떤 종목인지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C 시가청액은 1500대밖에 되지 않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구요. 최대수 지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냐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을 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상해녹음생물과기유한회사라는 회사를 주요 계열 회사로 두고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미국이랑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함께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대마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재무상태 한번 보시면은 외출 꾸준히 잘 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영업이익도 잘 늘고 있고 작년에는 한번 살짝 꺾였는데 올해 이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 실적지는 이렇게 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부채 쪘고 유급율은 높다. 그런데 이 NFC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현재 완전히 그대로 믿으시는 것보다는 올 1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좀 실적이 좀 찍힐 때 이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 좀 많이 망가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NFC 특별히 뭐 요즘 뉴스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의료용 대마 쪽도 그렇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의료용 대마 뉴스를 한번 봤는데 뭐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이런 착한 대마에서 추출한 화장품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NFC 같은 경우에도 NFC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런 회사랑 해가지고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실제로도 현재 나오고 있다. 그냥 대마를 조금 대마가 좀 들어간 이런 화장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용 대마 특구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밀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의료용 대마를 쓰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재는 이제 마약류로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가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마가 이제 의료용 대마가 잘 쓸 수 있게끔 하게 된다면은 NFC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뉴스로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NFC가 이제 2020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4개월 정도 된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 보호 예수 물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속 했죠. 보호 예수 물량을 체크를 다 했습니다. IPO 스탁에서 보호 예수 물량을 한 상장 1년까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4개월 됐는데도 보호 예수 물량 딱히 나올 만한 게 없다. 이미 나올 것들은 뭐 이때 거래한 터지면서 이럴 때 다 털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호 예수 물량 걱정할 거 없는 괜찮은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잘 높여 나가고 있어요. 저점을 잘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약간 이 부분 이 저항대는 계속해서 막고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는 다시 또 한 번 뚫어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다시 바닷건 찍고서 올라오는 올라오는 분위기죠. 이동평균선들 지금 현재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들 이렇게 다 다 모아져 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양봉은 이렇게 하나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대로 한 번 더 상승 나와주면서 이동평균선들 다 밑에 깔리고 위로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들이 다 받쳐주고 위에 캔들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동평균선들 다 펴지면서 대세상승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열심히 잘 모았어요. 이동평균선들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바닥 잘 잡아주고 하면서 열심히 모아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당연히 위로 나오는 게 좋겠죠. 여기 18,400원 정도 부근을 뚫어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NF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상대리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전 장전에 전일 미국 중시와 금일 이슈 이런 부분을 다 문자로 브리핑 해주십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하게 되고 9시가 되면 현재 시각 9시 원위큐브 현지가 6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를 주시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와 손들과까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이렇게 단기 종목으로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이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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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